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이야기, 이외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와 지금 그래도 몇 번 뵀었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이잖아요. 저번에 뵀었고.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 어디 거로 좀 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 얘기를 주로 아마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우리 시장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또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 쪽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끝이에요? 맞는 걸로 오늘. 일단은 내수 시장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한 70% 정도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저희는 국내 시장 외에 또 핵심 지역에 대해서도 판매량이 느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가 이제 거의 완전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쌍용차도 지금 힘들어졌고 삼성, 르노삼성도 점점. 이미 독점이죠. 점점 쭈그라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수입차 마켓시어가 한 12에서 1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삼사가 또 있잖아요. 르노삼성이랑 한국GM, 그다음에 쌍용차. 한국GM? 그런데 전보다 더 미미해지는 것 같은데 판매가. 그렇죠. 그 삼사의 존재감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마켓시가 조금 더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 센터 같은 것도 아무래도 유지하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불편하니까 더 안 상해되고 중고차 가격 떨어지니까 더 신차 안 뽑고. 이게 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한번 나타나면 한동안 구조적으로 갑니다. 한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켓시어가 증가를 하게 되면 몇 년간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는 그렇고 미국에서는 사실 좀 더 중요하죠. 미국 시장? 네. 그래서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마켓시어가 예전에는 10%까지 한번 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이러한 현상이 저희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라는 건 대수 기준이에요? 판매액 기준이에요? 판매액 대수 기준인 거죠. 판매액 대수라는 게 뭐죠? 판매대수. 판매대수요. 미국에서. 판매대수. 네. 맞습니다. 대수 기준. 네. 맞습니다. 갑자기 뭐 시의원이 든 것처럼. 제가요? 아니 이렇게 뭔가 강하게 몰아붙일 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좀 뭔가. 같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매액인지 대수 기준인지가 좀 궁금해요. 대수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수에서면 우리가 저렴한 차들이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좀 고가차 드릴도. 지금 늘어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저렴한 차 많이 파니까 대수 기준으로 통계 뽑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애국심 통계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벤츠 같은 데는 X로 가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또는 이제 완성차 주가의 핵심 변수. 이런 것들 이제 집어보자면 생산 판매 재고. 이 세 가지가 완성차의 현지 시황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산 판매 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그려봤습니다. 첫 페이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재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재고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적어질수록 좋은 계획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팔 게 없다라는 거니까. 작년 3월에 재고 엄청났었군요. 한 번 빵 뛰었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 3월 4월에는 사실 생산을 해놓은 거는 많은데 지금 당장 살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6월, 7월부터 나왔는데 사실 공장들이 다 셧다운 상태였죠. 사람들은 이제 차량을 소유하기를 좀 더 원하게 됐고 그런 현상이 몰아져서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영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올해 그대로 다 전개된다라고 믿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생산에 조금씩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들 또는. 반도체 같은 거요. 그렇죠. 또는 이제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게 내연기관에는 거의 3만 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다 같이 영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또 이제 가장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서플라이 이슈가 지금 뭐 최근에 조금 더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2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수치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는 크게 올라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뭐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진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조금 더 유동적이긴 할 것 같고요. 이 재고는 어느 정도 수준을 제일 좋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고가 0%라고 그건 좋은 건 아닐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일 경우에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900개 딜러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뿌려진 재고가 있어야지 사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적정 재고 수준이 있는 거죠? 현대차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한 2개월 정도가 이제 적정 재고였고 2개월이면 이제 60일이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우측 측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라인업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 당시 10년 전보다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일단은 완성차에서는 적정 재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게 한 달에 뭐 10만 대씩이면 한 30만 대 정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적정 재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재고가 아직까지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한 6월 정도까지는 이제 동일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판매가 이제 미세하게 좀 올라오는 게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뚜렷하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재고가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소진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현대차의 판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전체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현대차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평균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좋게 봐야 되는 또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지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닙니다. 이건 전체 중고차. 이건 미국 산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차 시장에서는 신차 메이크업에 ASP를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제 한눈에 바라보려면은 사실 중고차 지수가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차 시장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신차를 살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동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수요가 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딜러에 가서 원하는 이제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중고차를 뭐 인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중고차 가격 지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인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신차 할인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완성차가 차화정 시절에 완성차 사이클이 왔었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2009년 2010년인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미국의 인센티브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9년 10년에는 이제 할인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건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죠? 그렇죠. 딜러가 이제 또 그것을 소비자에게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2년을 저점으로 해서 이 할인 판매를 하는 금액이 구조적으로 한 8년 9년 정도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보다 생산을 더 많이 했던 거죠. 그러한 사이클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는 2020년에는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시작이 됐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인센티브를 안 줘도 차가 팔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 핵심 차종이 있을 텐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가 있고 기아차는 한국에는 지금 팔고 있지 않은 텔룰라이드 이런 차종들이 핵심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대형의 수입이.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K5나 소렌토나 이런 것들이 기아차는 미국에서 역할을 할 것 같고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에 제네시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묶어서 다 신차 효과인 거죠? 그렇죠. 신차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GV80, G80 이런 건 별로 인기가 없습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일단은 애초에 배정 물량 자체가 적었어요? 국내에서 5천 대씩 팔렸었는데 올해 5천 대씩 팔렸었는데 올해 미국에 배정된 건 한 2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요. 네. 올해? 네. 연간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월로 봤을 때는 한 1,500대에서 2,000대 사이 정도를 매월 기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이거를 증서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일단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차량이 있죠. GV70이 미국에 하반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 기준으로 올해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얼마가 팔리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아마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고요. 하반기에 좀 더 웨이트가 실릴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쪽에. 그러면 어쨌든 판매는 좀 늘어나는데 이익도 좀 늘어납니까? 올해?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고생들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이죠. 완성차 제조업체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작년 2분기나 3분기가 특히 좀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영업이익 수치고 재무 수치고 평균 판매 단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가장 왼쪽 그림 보시면 현대차의 글로벌 ASP, 기아차의 글로벌 ASP 이렇게 제가 추적하고 있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신흥국이 완전히 셔다운됐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국내 판매만 있다 보니까 평균 판매 가격은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시연되는 건 좀 어렵고요. 작년 4분기까지 쭉 정상화가 됐고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추이죠. 그래서 작년 2분기를 빼고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궤적이 저희는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고 대략 현대차나 기아차나 한 2018년만 하더라도 한 2천만 원대, 2,2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한 2,50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 그냥 간신히 비트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요? 2,300만 원 하다가 5년 만에 2,500만 원 아니면 그냥 물가만... 5년까지는 아니죠, 형님. 2018년이니까 2021년, 3년인가요? 왜 이렇게 또... 우리 차가 제 값을 못 받는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추가적으로 보시면 기아차가 더 높았어요. 평균 판매 가격은? 네. 그게 현대차가 사실 신흥국 비중이 조금 더 높으니까. 브라질이랑 러시아에 현지 공장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올라왔었고요. 저희는 올해 특히 제네시스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의 핵심 중에 또 꼽을 수 있는 지역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사실 현대차 주가의 궤적이 설명이 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이 2018년 초반에는 그냥 적자입니다. 그냥 적자예요? 적자가 그냥 발생,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15년, 16년 대체로 다 17년, 18년 다 적자네. 꾸준히 내려오다가 17년에, 18년에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까지는 투자했다는 거예요? 18년까지는?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미국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투자했다는 말을 드리려면 현대차가 대형 SUV나 이런 차량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또 왜 이렇게 손해가 났어요? 세단이나 소형 SUV 같은 경우는 할인 판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말이 맞네. 미국에서는 밑집을 팔고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메꾸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아, 그래요? 네. 그러한 현상이 2018년까지 좀 격화가 됐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독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이 계속 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켓쉐어는 떨어지고 생산은 계속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18년까지는 할인 판매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었던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팔아야 팔리니까. 네. 그래서 신차를 지금 시장에서 할인 판매를 안 해도 되는 신차가 당장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격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핵심 평가 지표를 수익성으로 바꾸게 돼요. 예를 들면 생산만 하시는 분들은 생산을 많이 하면 KPI가 올라가시는 경우고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판매만 많이 하시면 KPI를 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것들은 2018년부터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죠. 당장 투입할 차이가 없어요. 생산을 그냥 줄이는 겁니다. 할인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19년 말부터는 펠리세이드가 좀 들어가고 20년 초반에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작년 2분기에는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하지만 공급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 방향성을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 방향성입니다. 일단은 기아차는 카니발도 있고 해서 RV 비중이 원래 많습니다. 기아차는 또 우리 카니발 성애자입니다. 18년째 타고 있나요? 워낙 훌륭한 차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SUV 비중 자체가 좀 더 적었어요. 그게 이제 15년, 16년, 17년 이랬었고 그러다가 SUV 비중이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SUV를 많이 판 것도 있는데 수익성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안 팔리는 세단은 줄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소나타나 아반떼나 이런 차종들은 현지 생산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믹스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 올해 아까도 제네시스 말씀드렸는데 GV80이 투입이 됐고 하반기에는 GV70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SUV, RV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데 고가 차종 위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양사를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3분기부터는 본격화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조금 생산 차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러한 RV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RV가 비중이 클수록 실적이 괜찮다? 그렇죠. 가격이 대체로 좀 높아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RV 많이 좋아하니까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과 다른 기타 시장도 실적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텐데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이게 영향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나 혹은 다른 아시아 시장은 왜 우리가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현대차 별로 없죠? 그렇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올해 판매 계획 자체가 굉장히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차의 계획 자체가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계속 안 좋았었나요? 굉장히 이걸 지난 몇 년간 계속 좀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턴어라운드 시키려면 파워트레인 자체를 전동화로 가져가려는 계획인데 EGNP가 투입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으로 신차를 내놔서 큰 효과를 보고 큰 수익을 거두겠다는 전략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시도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중에는 3분기부터는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중에는 어디 쪽이 조금 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퍼포먼스가 더 좋을 때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기아차의 실적 모멘텀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예상을 예측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기아차? 하반기 들어가서는 현대차로 저희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GV70 때문입니까? GV70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미국에 파는 전기차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진출해 있는 지역이 미국이죠. 중국이나 유럽은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도는 할 건데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볼륨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국내 시장이 먼저 런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전기차 택스크레딧 보조금이죠. 이것들은 지금 20만 대에서 60만 대를 늘리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현대차는 기아차가 주요 수출국이 대체로 어디입니까? 미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EU는 당연히 미국이랑 유럽이 거의 다라고 보신 거거든요. 거의 다예요? 남미나 아시아 이쪽은 좀 아니고? 그런 데로는 수출할 수가 없죠. 관세 때문에. 거의 관세가 50% 정도 올라오는 국가들. 현지 생산이 그런 데 좀 있죠? 네.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수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도체 모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약간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예요? 아니면 이게 조업을 중단할 정도면 있으면 만들 텐데 없다는 건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공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는 울산의 1공장이고요. 여기는 주로 아이오닉5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주로 소형차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울산 공장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의 핵심인데 이 중에서 1공장이랑 3공장은 상대적으로 소형차를 만들고요. 2공장, 4공장, 5공장이 주로 SUV나 대형 차량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2공장, 4공장, 5공장까지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현상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전체 생산량 중에서 일단 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더 모자랄 거고 이제 지금부터 쇼티지잖아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실제 종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올해 연간으로 일단 전망되는 생산 차질 수치는 7천만 대 연간 시장에서 196만 대 정도로 공식 기관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보시면 한 3%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차질이 있는데 하반기에 가동률이 어느 정도 그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2분기 말인지 아니면 3분기 초인지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어서 4분기 초까지 갈 건지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유동적인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는 그 불확실성은 실적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텐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가 차량 생산을 좀 줄이고 고가 차량 비중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3월달, 4월달에 와이어링 하네스 사건 때 많이 그런 식으로 믹스 조정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수 판매가 좀 많았었고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으로 차 돌리자. 비싼 차 중심으로만 아무래도 그런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조금 더 다변화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차질이 없다,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경쟁 메이커들 대비해서 다변화가 좀 많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추측을 리지널블리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운 좋게도 일본이 소부장격할 때 일본에서 반도체 안 주면 우리 큰일 나니까 일단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자 해서 우연히 이렇게 쇼티진 할 줄은 모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걸 잘 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서로 다 쓰고 나면 우리 현대차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폭스바겐도 없고 도요타도 없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물량을 그중에서 요즘 백신 놓고 싸우듯이 싸워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백신에 밀리듯이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한테 또 밀릴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명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는 할 건데 여기서 여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산업에서 산업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 자체에 팔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들을 공장 못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재고가 많은 상황이면 굉장히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 맞아요. 다행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가 차량만으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자체는 그렇게 큰 걱정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좀 마무리 좀 줄까 얘기 한번 좀 하고 그러시죠. 어떨까 싶은데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판매 추위나 영업이익 추위 같은 거는 고점 상황에서도 충분히 예측됐던 걸 거 아닙니까? 이 예측이 갑자기 막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익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면 주가? 이 이익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이 이익이 예상대로 나가더라도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데 1분기부터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죠. 1분기부터 안 좋다고요. 실적이 안 좋지 않겠냐? 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사실 1, 2, 3월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쇼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부터 가이던스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센티먼트 자체가 완성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3월까지 봤을 때는 믹스 조정으로 대부분 대응을 했고 일방적으로 생산을 줄이는 일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현대기아 말고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데들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 자체가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더 먼저 불똥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미리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2분기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나 4분기부터는 다시 반등의 저점을 찾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있군요. 그중에서도 완성차처럼 사실 잘 나가는 메이커로 물량을 좀 더 돌린다든가 이런 노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정비를 좀 더 줄인다든가 그래서 대응하는 걸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너무 좋게만 바라볼 필요는 약간 상반기까지는 부품사는 완성차랑은 좀 색깔이 다르다. 부품사는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고 완성차는 많이 남는 차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팔면 맞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2분기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완성차랑 부품 업종이랑 조금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큰 변수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 다들 그 얘기 묻고 다니고 조사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되면 뭐 어렵겠어요. 요즘 신차 분위기도 좋고 한데 그런데 다른 메이커들도 신차 곧 내놓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경쟁 차종들도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부터는 내연기관보다는 사실 전용 플랫폼에 기반한 전기차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오닉5나 기아차 EV6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게 될 GV60이나 이런 차량들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이 된 상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GV60도 나와요? 그거는 이제 EGMP 기반해서 만든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건 내용 기관이 없습니다. 아, GV60은 이제 전기차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GV70, GV70이랑 G80. GV90 안 나옵니까? GV90? GV90은 이제 뭐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발표되고 있는 건 없군요. 맞습니다. GV90 나오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카니발 말고는 아는 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 그게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주가는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기아차는 대체로 좋게 보시는 거고 특히 그 둘 중에는 상반기는 기아차에 조금 더 그리고 하반기는 현대차에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고 부품사 쪽은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현대기아차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행성을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부품사? 그래서 고객사가 어딘지가 좀 중요하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까지 현대기아차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만도나 한온시스템이나 SL 나머지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차 비중이 50%나 아니면 그 이하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믹스에 따라서 매출 구성이 조금 더 바뀌고 방향성이 좀 단기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특히 현대기아차 비중이 아무래도 많은 부품사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만약에 고점에 편하게 표현해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서 오르는 각도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쯤에서 손절하고 다른 거 알아보는 게 더 나은 상황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말 아주 높은 성장성이나 높은 주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 좀 버텨보겠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말씀 들어봐도 그렇죠? 그 말은 유지웅 연구위원은 자동차 애널리스트지만 우리는 꼭 자동차를 안 사도 되는 거니 우리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겨울에 만납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다시 그거 좀 찾아가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요. 그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유원구원님 저 보통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하시다 보면 야 이건 진짜 자동차 합정 정말 최고다. 정말 집 팔아서 사야 돼.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괜찮지만 길게 보면 자동차 좋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느낌이. 정말 좋은 게 10. 내가 자동차 애널리스트지만 정말 사지마. 0. 여러분 요즘 숫자는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저는 거의 8에서 9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8이 또는 9. 10도 자주 느끼십니까? 10을 올해 안에 느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이나 9 생각보다 높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셨을 때 할인 판매를 이렇게 안 하는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전까지는 18년까지는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는 무조건 할인을 해야 팔리는 차였거든요. 지금은 이 차를 사려면 5개월, 6개월, 7개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업이익에도 사실 녹여서 포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전기차가 투입이 되면 거기서는 또 마찬가지 시너지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전혀 자동차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생각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싼 느낌이 든다 이거죠? 들어가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다. 다시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난 기대하기는 너무 전기차 모멘텀이 좀 반영된 주가니까 그렇죠. 13만, 14만 이렇게 하다가 애플카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 자동차에서도 다 그런 전기차 모멘텀은 주가에 이만큼 있지 않아요? 폭스바겐도 슬슬 반영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나 기존 레거시 메이커들이 전기차 즉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기 시작한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마켓 시어를 보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초반이고 따라서 누가 여기서 돈을 벌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순서가 정해졌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즉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 단계가 올해 내년에 걸쳐서 나타날 것 같고요. 즉 이런 부분에서 마켓 시어가 늘어나는 것들 즉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멀티풀이 기존 자동차 산업 멀티풀 대비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 사실은 걱정만 좀 내려놓고 나면 판매 가격도 오르죠.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계속 기다린다고 하죠. 마케팅 비용도 덜 들겠죠. 그럼 실적은 꽤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보기 어려운 실적이 나올 텐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서 파워로 밀리면 조금 그게 변수일 것 같긴 하고. 끝으로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GV80. 네. 그게 확실히 미국에는 더 좋은 여론으로 작용을 한 게 맞습니까? 언론사들 보면 진짜 막 미국에서 막 엄청 환호를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우주우주? 네. 진짜 그 정도인지 아니면 조금 이게 일단은 그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안전하다. 네.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건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오시면 사실은 표정과 말투도 저희가 잘 보면서 느끼잖아요. 유지영 연구위원은 잘 모르겠어. 얼핏 보면 적극적으로 안 권하시는 느낌 같아서 자신 없으신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너는 아니라도 주식 살 사람 많아? 사든지 말퓠지 뭐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 같이 일깨워주기도 해서 네.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요즘 그 자동차 시장 상황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됐네요. 혹시 뭐 자동차에 투자하실 분들께 끝으로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한번 꼭 참고를 하시라든지 주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실제 판매랑 비용 이런 거랑 이제 또 무관하게 대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 판매를 하는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제 환율 아니면 이제 우발적인 R&D 비용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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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뭐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채에 네. 네. 실제 발생한 영업이 이게 원래 얼마인지 네. 네. 이런 것들이랑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할인판매나 이런 지표들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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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트래킹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방향성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주신다는 네.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왜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 정프로는? 저는 느꼈죠. 저는 확실히 감이 왔죠. 뭐 새롭게 얻은 게 뭐예요? 정프로가 혼자 생각 오늘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네. 새롭게 알게 된 또 새롭게 내린 결정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프로가 자동차이가 어떡할까?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이죠. 고점 물렸다면 나는 안 기다린다. 사고 있는데 빚 지금 마이너스라면 일단 좀 정리한다. 과감한 손절.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나쁘진 않다. 그러나 역시 난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익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주가는 좀 좋은 주가는 아닌 것 같다. 하트 오브 비스트. 야수의 심장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후끈한 그런 주식. 이중 연구위원 웃고 계십니다. 저는 저를 뜨겁게 하지 않는 친구와는 하루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주 맞는 예감은 아닌데요. 요즘 현대차, 기아차, 차 만드는 거 보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도 업그레이드하고 있겠죠. 지금 다 풀매수 들어간대. 그러나 뭔가 도요타나 아우디나 이 친구들이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와 현대기아차가 업그레이드되는 정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는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듭니다. 이 가격에 이런 차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신차 효과냐 단순히 아니면 뭔가 거기와 공교롭게 일치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냐 이거 좀 궁금한데 그냥 느낌은 뭔가 이건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죠? 신차 사이클은 그동안 계속 있었죠. 있었어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닌데 이런 게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가다가 바로 꺾여요. 이번에는 텔룰라이드, 헨리세이드 이런 것들 여전히 없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타겟된 시장에 현지화된 R&D나 개발 단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그 부분에다가 투여를 한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현지화된 차 중이죠. 참 냉정하신 분이에요. 이주영 연구의 요즘은 내일 현대차에서 저한테 인사 올 것 같습니다. 주가 많이 올려줘서 고맙다. 나보고? 나보고? 저요, 저. 저 안산 다니기 다 풀면서 들어간다잖아요. 빛내서 산대요. 카니발도 많이 좋아졌죠. 카니발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니발만 고속도로 전형차선을 허용해 주는 건 반칙인 것 같아. 6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단속을 못 타거든요. 그것도 9인승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9인승 이상이 6명 이상 타야 되는 거니까. 9인승을 샀는데요. 의자는 6개 있고 나머지 의자 3개 어디 있어야 했더니 트렁크 밑에 박혀 있어요. 꺼내자면 꺼낼 수는 있지만 꺼내자면 꺼낼 수는 있는데 그냥 트렁크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긴 해. 오늘 저희가 자동차, 자동차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계신 자동차와 부품주까지 합쳐서 엄청나게 많이 사셨을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오늘 여쭤봤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 대략 아이디어를 잡으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2%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지권의 유지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였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